강물 꿈은 풍요로움, 생명력,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며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물은 자연의 중요한 요소로 그 흐름과 변화는 인간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강물은 개인의 감정상태, 인생의 변화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물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강물 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물은 감정과 내면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강물을 보는 것은 현재 자신의 감정상태를 반영하거나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잔한 강물은 평온한 감정을,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은 억눌린 분노나 불안 혹은 격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상태나 심리적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며, 이는 인생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은 인생의 흐름과도 같아서, 꿈에서 강물을 보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느리다면 변화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며, 빠르게 흐른다면 급격한 변화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물은 자주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됩니다. 강물이 넘치는 모습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강물은 순수한 재물이나 복을 뜻하며, 흐린 강물은 불안정한 재물운이나 일시적인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이는 삶의 여정과 인간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은 인생의 길이 곧지 않음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물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잔잔한 강물을 보는 꿈은 현재의 감정상태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고, 삶에서 큰 걱정이나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잔잔한 강물은 또한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을 보는 꿈은 현재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격한 감정, 억눌린 분노, 또는 복잡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거세다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다소 도전적이거나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물을 건너는 꿈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문제의 극복,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물을 안전하게 건너는 꿈은 자신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강물을 건너기 힘들어하는 꿈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강물에 빠지는 꿈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상징합니다. 강물은 두려움, 불안, 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물에 빠졌지만 다시 나오는 꿈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강물에서 수영하는 꿈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자신이 현재의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꿈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반영하는 반면 수영을 어려워하는 꿈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 꿈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거나 예상치 못한 행운이 다가올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강물이 불안을 동반한다면 감정적 과부하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말라가는 꿈은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강물은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라가는 강물은 때로는 인간관계의 소원함이나 감정의 소진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살해 1. 잔잔한 강물을 보는 꿈 한 여성은 최근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꿈에서 잔잔한 강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자신의 현재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며 꿈은 그녀의 만족감과 평온함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2. 강물을 건너는 꿈 한 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꿈에서 넓은 강물을 건너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입시라는 큰 도전과 맞물려 해석했으며 실제로 입시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강물을 무사히 건넌 꿈은 그가 시험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강물에 빠지는 꿈 한 직장인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꿈에서 강물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꿈이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꿈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살해 4. 강물에서 수영하는 꿈 한 운동선수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강물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강물의 저항을 느끼며 힘겹게 수영했지만 끝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도전적인 상황을 상징하며 대회에서의 경쟁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에서 느낀 저항감을 기억하며 대회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5. 강물이 넘쳐 흐르는 꿈 한 사업가는 회사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꿈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사업의 확장과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징조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살해 6. 강물이 말라가는 꿈 한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꿈에서 강물이 점차 말라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재정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였고 이후 그는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물 꿈은 우리의 감정 상태, 인생의 변화, 재물운, 인간관계 등을 상징하며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물의 흐름과 변화는 꿈을 꾸는 이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잔잔한 강물은 안정과 평온을,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은 불안과 도전을, 강물을 건너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극복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강물 꿈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빠지거나 큰 강물 내지 바다에 떨어지는 꿈 크게 손해볼 일이 발생할 징조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가에서 다슬기 잡는 꿈 길몽으로 결혼이나 취직이 될 꿈이다.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애써 일하지만 성과가 없다.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지 못함을 의미한다. 강물 또는 하천이 얼어있는 꿈 강물 또는 하천이 얼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차금이 통결되는 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사업이 정치된다. 강물 밑으로 불이 뚫려 지하철과 자동차가 다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사업성과가 오르게 된다. 국력이 신장되고 수출이 늘어난다. 남녀가 마음이 통해 대화의 꽃을 피운다. 강물 속에 밝은 달이 떠오르는 꿈 한 시대의 정신문명이 탄생된다. 사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고 밝은 내일을 약속하게 된다. 강물 속에 잠긴 사랑의 밀어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꿈 잊혀진 옛 추억이 아름답게 드살아나고 사랑하는 연인의 소식을 듣는다.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우편물을 받는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 강물 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꿈 계약이 성사되거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강물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낸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될 진적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 길몽 강물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용궁이 보이는 꿈 하는 일마다 솔솔 잘 풀리고 소화 성취한다.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한다. 강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를 건져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강물 위에 헛것이 보이는 꿈 위흥만 있을 뿐 헌물만 켠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말짱 수포로 돌아간다. 강물 속에서 황금을 건지는 꿈 재물이 생기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거나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됨. 강물에 떠내려온 여인의 시체를 보는 꿈 강물에 떠내려온 여인의 시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흥미진진한 책을 읽게 된다. 강물에 불이 붙는 꿈 어떤 기업이나 회사 등과 협력했던 일이 크게 성공하게 됨. 강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꿈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쉽게 성사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강물에 빠지는 꿈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어려움은 해소되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러나 강물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다 깨었다면 어떤 위험이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암시이다.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 강물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무소식이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와서 제외한다. 강물에 차가 빠진 꿈 어떤 일이나 소원의 결과가 큰 기업체에 흡수되거나 억압받게 된다. 강물에서 낚시로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애인을 만난다. 강물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몸이 더러워진 꿈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속당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강물에서 손발을 씻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것이 무덥 씻기 어려운 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 없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 등이 널려있는 꿈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 등이 널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소득을 얻는다. 강물을 건너가는 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단, 배에 딴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된다. 강물을 따라 헤엄치며 흘러내려가는 꿈 오래도록 좋은 운수가 지속되거나 즐거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재물이 생긴다.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 강물의 물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파도치듯 사나워진 꿈은 자기 인생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어날 조짐이다. 또한 부부,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고 재판이나 소송에 연루되는 관제를 당할 암시임으로 신상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강물이 갈라지면서 보물이 나타나는 꿈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한시대를 풍미할 이념을 창출하고 재물이나 학문, 창작이나 발굴 등의 경사가 있음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꿈 자기의 주장을 여러 곳에서 반발을 하고 나선다. 강물이 더러워지는 꿈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다.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 강물이 말라 강바닥이 갈라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한마디로 흉몸이다. 재물이 나가거나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일이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강물이 맑고 깨끗이 보이는 꿈 자신의 사상이나 사업, 작품 등이 번창하고 일이 잘 된다. 사업처나 집의 입지 조건이 좋음을 암시한다. 오래간만에 장님이 눈을 뜨게 된다. 강물이 맑은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강물이 무섭게 소리내며 출렁이는 꿈 강은 예지 몸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 자금을 한다. 한마디로 인생의 흐름을 암시하는 강에 관한 꿈은 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지며 이쪽 편은 현세를 저쪽 편은 사후세계를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따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꿈은 죽음의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 강물이 무섭게 소리내며 출렁이는 꿈은 힘든 인생의 고비를 암시한다. 예를 들면 재판이나 소송이 연루되는 등의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을 침착하게 갖고 말조심을 해. 강물이 벼락을 맞아 쩍 갈라지면서 보물이 반짝거리는 꿈. 국보 국보물을 발굴해낸다. 오래된 문안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다. 강물이 불에 타는 꿈. 강물이 불에 타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한일이 성공을 거두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러러워진다. 강물이 삽시간에 마르는 꿈. 강물이 삽시간에 마르는 꿈을 꾸게 되면 좋지 않은 꿈으로 자신이나 친지가 재산을 탕진할지도 모름으로 주의한다. 강물이 시커멓게 물결치는 꿈. 조용한 집안의 평지풍파를 겪게 된다. 한 시대의 어두움을 예고한다. 강물이 얼어버린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자금이 동결되거나 정체된다. 강물이 옷의 빛발로 물들어 아름답게 보이는 꿈.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명화 감상을 한다. 강물이 파도 쳐서 넘쳐난 꿈. 가정생활의 바탄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된다. 사업의 재정. 경영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많아진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현재의 생활 수준보다 나은 환경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대체로 사상이나 언론, 출판 등을 나타낸다. 강물이나 냇물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 강물이나 냇물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송사를 당한다. 강물이나 바다 위를 평지에서처럼 유유히 걸어가는 꿈. 어떤 사회적 사업 기반 또는 외국 시장 등에서 크게 성공한다.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물에 빠지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대개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즉 자신감이나 가치관 상실을 뜻한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뗏목을 놓아준 꿈. 하고 있는 일이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다. 강을 헤엄쳐 건너간 꿈.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작품을 심사기관에 출품한 사람은 입상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그물을 펼치고 서 있거나 강물에 그물을 치는 사람의 꿈. 그물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거나 소유당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공포와 불안의 상징물이다. 예즈몽에서는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이나 돌발 사태에 의해 눈락당하는 것을 암시한다. 강물에 그물을 치는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사람이 이성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 깊은 강물 한가운데에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는 꿈. 타고난 소질, 재량, 노력과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성공하게 된다. 어려운 강물을 극복하여 용문에 이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큰 상을 받는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취득, 취직, 승리 등이 있다. 깊은 강물이 쩍 갈라지면서 신비한 보물이 보이는 꿈. 한 시대의 이념을 창출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학문, 창작, 발굴, 재물 등의 경사가 있다. 냇물이나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것을 보는 꿈. 부모, 선생, 사회, 국가, 종교, 학문 등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분야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사상적으로 반발을 보이게 되어 새로운 분야로의 이전을 생각하게 된다. 다리 위에서 맑은 하천이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내려다보는 꿈. 순조로운 발전과 성취를 거두어 안전과 풍요를 획득하게 되고 여성은 좋은 혼처가 생기고 남성은 귀인 친구를 얻게 되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물이 흐리고 혼탁하면 손실과 말썽이 뒤져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정체에 있을 경우는 남에게 회방이나 타격을 받는 장애를 치르게 된다.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나 손재수가 있으므로 특히 언행에 조심한다. 동물이 강이나 바다 하천 같은 곳에서 헤엄치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어떤 기관에서 잘 운영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주문생사를 맡고 일거리가 많아진다. 맑은 강물 속의 별이 반짝거리는 꿈.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문명의 씨앗을 낳는다.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인기를 얻는다. 킹크빛 행운을 맞이한다. 맑은 강물 위를 걸어다니는 꿈. 지도자가 되어 바른 길을 가게 되며 큰 대업을 성취해 입신 출세함. 맑은 강물 위에 글자가 또렷이 보이는 꿈. 새 문명의 꽃이 활짝 핀다. 새로운 학문과 진리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이거나 뜻밖의 횡재를 한다. 맑은 강물에서 금덩어리가 소사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재물, 횡재 등이 있다. 생산, 서비스, 수출,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맑은 강물에서 금은 보아를 건져내는 꿈. 생산업, 유통업, 수출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번다. 경제성과 소비 성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당한 이익을 챙긴다. 어떤 고색창연한 옛 궁터나 문화의 공간에서 멋있는 사람을 낳는다.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은 거래하거나 상담 중인 일이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된 관계를 의미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주위가 상승하고 친급운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시커먼 강물이 물결치는 꿈. 집안에 풍파가 생기며 시대적 어려움을 겪게 된. 영묘하는 강물을 보는 꿈. 영묘하는 강물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기보다 혁신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연어가 바다에서 놀다가 강물을 타고 냇가로 올라오는 꿈. 실제로 귀소본능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낳고 살던 고향을 찾아 새로운 문명과 씨앗을 낳는다. 귀향, 만남, 입학, 당선, 합격, 승진, 재물, 돈, 발전, 정보, 소식, 복귀, 윤회 등이 있다. 자기의 차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간 꿈. 배기업자와 같은 어떤 강력한 세력에 밀려서 자신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게 될 진초.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친구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간 꿈. 친구가 당신을 멀리할 꿈이다. 집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꿈. 집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걱정거리가 생길 징조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므로 스스로 잘 알아서 대처해야 함을 예지한다.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꿈. 어떤 강대 세력에 의해 사업 기반을 잃게 된다. 푸른 바다나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꿈. 장차북이 번창하고 재물과 명예가 크게 징대될 것이다. 하늘에서 똥물이 쏟아져 강물이 되는 꿈. 천우신조로 거지에서 부자가 되어 재벌로 껑충 뛰게 된다. 하마가 강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꿈. 영세성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고속 발전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하기 맑은 강물 위로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호숫가나 강물이 핏빛으로 물든 꿈. 호숫가나 강물이 핏빛으로 물든 꿈을 꾸게 되면 진리, 사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거나 감동을 받게 된다. 흐르는 강물에 소변을 누는 꿈. 꿈 속에서 강물이나 개천 혹은 시냇물 등 흘러가는 물 위에 소변을 시원하게 보았다면,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흐르는 강물을 보는 꿈. 맑은 강물이면 생활이 나아진다.